시작하기 전에 이미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이건 코너이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좀 매력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너이큐 각종 유명한 코너이큐들에 대해서 다 커브 특성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다는 도부터 시작해야 되고 일본에서 성장되는 게 어떤 것들이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세 번째나 네 번째인가 코너이큐가 설명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왜 이걸 드렸나 하면 코너를 하다 보면 코너이큐라는 명이 반드시 다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코너이큐라는 것이 저염력을 처음에 녹음할 때 당시에 편하게 깎을 때 당시에 저염물 20dB를 낮추고 RIA 커브를 이야기한 거예요 나머지 커브들은 스냅스 포먼트입니다 보유금 20dB를 높여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들을 때는 반대로 저염물 20dB를 낮춘 것을 올리고 거꾸로 고역을 높여 놓았던 것을 줄여서 듣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1강에도 이야기했고 코너이큐를 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빼고 근데 이제 이게 정밀하게 내가 줄여만큼 정확하게 올리고 정확하게 내렸는데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끄는 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명기예요 이걸 내가 오늘 드리는 거는 폰을 입혀서 다시 설명을 안 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뭐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첫 파장 이 그림이 이제 누구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이거 보래 이게 아직 안 지워졌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됐어 됐어 근데 옛날에는 폰을 입혀서 따로 읽어도 있긴 했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다 폰을 입혀서 폰을 입혀서 폰을 입혀서 있는 게 폰을 입혀서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폰을 입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걸 볼 필요 없고 요거하고 여기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일본어가 되는 사람을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 있는 커브가 뭐냐면은 그래서 녹음했던 것을 다시 재생하면서 저음을 20dB 높이고 고음을 20dB 추렀다고 했는데 요 그래프를 보면 저음부터 고음까지가 굉장히 폰을 입혀서 폰을 입혀서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거는 보면 이게 크렐 PN2에요 어? 얘는 저음이 마쿠스도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고음은 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PN2가 명지라고 소문났어요 그때 폰으로서는 명지라고 소문났어요 저음은 더 높고 있어요 고음은 약간 슬쩍 죽었고 이걸 얘들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삐뚤란 것이 도리어 명지라고 고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보면은 얘는 도리어 이게 HMS가 지금 올렸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음이 더 줄었어 그리고 공포도에 나게 좀 관계없는데 여기에 해설을 보면은 공포스럽다라는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고요음이 좀 올라가서 그런 거 아 저음이 없으니까 저음이 없으니까 저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내용하고는 저 뒤쪽 이야기지만 살짝만 보고 가세요 제가 이거 스캔 받느라고 제가 많이 갖다 줬어요 여기 세 번째로 저쪽도 산쓰이 산쓰이 C2301 산쓰이도 뭐 저 여기 살짝 올라가고 그렇게 됐죠 저 고음 쪽도 중원보다는 고음 쪽이 살짝 올라가고 이 산쓰이도 은근히 이게 톤이 이렇게 소리도 못하고 소문난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면 해설을 유명하고 이게 정밀도가 칼같이 많아서 프레탄데 프레탄데 인기가 없어 이 말은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마지막이라면 그 그 마란치 세븐이야 거짓이 마란치 세븐 보세요 저 얘기 얼마나 안팠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저 얘기 막 풍기였죠 제일 마지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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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매킨토시 일부러 이렇게 티닝을 한 걸까요? 근데 여기 매킨토시도 C22도 비슷하네요 그러지 그 당시에 그 빈티지 비기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이런식으로 부스트가 돼있는 것들이 명기라고 탱크를 받았죠 근데 얘네들이 티민할 쪽에요 보통 스피커는 어느정도 비중을 약해요 티민하나요 기계치고 그 당시에 세곱으로 했겠죠 자기들 갖고 있는 세곱으로 하고 그래서 스피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저거를 캐치큐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플랫하다고 했는 것들이 다 소리가 별로다 탱크를 받고 그래서 특히 플랫하다고 따라갈게 없는게 일본게들은 다 플랫해야 돼요 그렇댕 네 세곱으로 연어 예열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